먼저요 특별상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특별상 과연 누굴까요? 특별상! 먼저 시상은요 한명국 영화감독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영화감독님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. 특별상! 참가번호 20번 성순애! 네 축하드립니다. 성순애님 어디 계신가요? 박수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. 저희 특별상이 어떤 의미로 주어졌냐면요. 우리 이번 모델 대회에서 출전하신 분 중에 가장 최고령자이신 74세 성순애님이 특별상을 받게 되셨습니다. 네 맞습니다. 지금 나오고 계시나요? 정말 축하드립니다. 저희 시니어들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그런 멋진 분에게 보답으로 드리는 특별상입니다. 한명국 감독님께서 상을 수여하고 계십니다.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